일단 프레이드 브리온한테 저희가 정규 시즌인데 좀 많이 졌었는데 이 내용으로 이어서 참 기분 좋고요 그래도 2세때도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경기하기 전에 팀원들이랑요? 그냥 긴장하지 말라고 어차피 요새 게임 오래가니까 집중력이 희생하고 잘하자 전부 저희가 일단 조합상 급할 게 없어가지고 상대가 계속 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여유 가지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쇼메프 선수가 한 두 명 잡더니 아아 기대가자 맨날 끝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저는 솔직히 확신 없었는데 일단 갔는데 상대가 부활시간이 엄청 길어서 끝났더라고요 쇼메프 선수가 많이 했습니다 일단 레이아는 탑정글 둘 다 갈 수 있어서 저희가 퍼플 팀 마지막 픽까지 갈 수 있어서 끝까지 보면서 탑정글이 뭐할지 몰랐고 3대 불현 팀의 픽을 다 보고 그냥 정글로 가도 도착했다 해서 정글을 봤습니다 일단 다 같이 일단 어떻게 하면 게임이 좀 분리적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지 계속 서로 얘기했고 한타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개선해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했어요 네구 수상 패치로 오인해가지고 한타가 한방에 한 챔피언이 터지거나 그런 장면이 이제 거의 안 나오게 돼서 그런 부분이 일단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챔피언들도 좀 후반에 보는 픽들이 많아서 그 두 개가 좀 겹쳐서 네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요새 포탑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막 초반에 타이브로 막 터뜨린 게임을 터뜨리거나 그런 장면이 좀 저번보다 좀 덜 덜 좁게 낡고 어떤 생각도 있고 요새 포탑 할 때 좀 포탑 때문에 위험도가 더 커져서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글은 솔직히 네구 수상 패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상대 때릴 때만 좀 생각했긴 한데 정글은 뭐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오공 비예고 나머지 써머에는 저희가 스프링 때 좀 중반에 제가 못해가지고 역전 당하는 경기가 엄청 많았는데 중후반을 그래서 최대한 개선하려고 했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팀원들끼리 뭐 여쭤 어려월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중 당하자 음 솔직히 아버님이랑 좀 오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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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었어가지고 그런 큰 어려움은 없었고 그냥 없었어요 저는 없었죠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칭찬이나 그런 거는 최대한 그냥 흘려들은 그런 편이어서 그냥 칭찬 들을 못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지면 뭐 못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흘려듣고 제 플레이어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플레이어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좀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아 이번 시절도 꼭 비싸게 하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맨날 했던 말인데 외경기 선배 정글보다 좀 더 팀에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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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하하 하하 하근 하하 하사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